12강과 27강을 요약해서 전달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앞으로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르치고 리뷰킹하고 교정하고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것을 말씀을 하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소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하는 요한봉 20장 31절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럼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요한봉 5장 39절에서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성경 안에 우리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선지서까지 부약을 들어서 이 모든 부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예수가 그리소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소를 닮은 자라고 하는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은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사실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타락 후에 어떤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놓치게 되었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사단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상한 것, 성한 것이 없고 저주 아래 있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는 지옥에 갈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그 결과 하나님께 단절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그럼 누구냐 사단은 본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즉 기름 붐을 받은 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되었고 그는 굉장히 강력하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신이 되었고 거짓말 장인이며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사단이 보금의 핵심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금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고린도구서 4장 4절 말씀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약을 깬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의 계명을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법이 없고 악한 것이며 정의가 없음을. 그래서 그 결과 죄로, 사망이 왔고 또 그 결과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구약에서 기름붐을 받은 세 가지 직이 있는데 그 메시야의 언약 즉 오실메시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실메시야와 다시 오실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메시야는 성경에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350여 가지의 메시야 예언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나서 누가 메시야냐. 즉 구약에서 주로 세 직, 즉 처음 모세 5경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 11개의 역사서에서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파트 17명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진정한 왕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를 제 문제로부터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로부터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서와 역사서와 그리고 프라페데 선지서로 나누고 신약은 가스펠과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 게시록으로서 예수님의 생애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들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야 예수 그리토야말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들 또한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토다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 또한 탐욕 가운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로부터 해결해서 그리토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즉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디스피니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리토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진정한 왕으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가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해 주셨고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토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 예수가 그리토의 심을 믿고 그분의 영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영접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영접 드리는 기도만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서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과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는 것이고 당시에 로만 황제 제국에서 주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황제 한 사람만이 주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당시에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걸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그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영원히 완전하게 그리고 영 단번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고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믿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그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불순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남은 언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할 때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많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천만한 가운데 성령의 시키시는 말로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를 증언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예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의 완민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을 운동하는 운동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거나 어떤 하시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업적들을 세우는 데 치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성사묘의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함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라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크리스찬은 오니 성경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고 크리스찬은 새로운 자아를 입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의미하고 크리스찬은 예수의 몸을 한 부분으로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온 세상 보금화를 위해서 예수가 크리스도의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우리 당대의 세계보금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재림은 그가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보금이 성경의 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증언될 때 즉 아직도 남아있는 무슬림과 힌두와 불교 그리고 공산권 미전도 종족에까지 다 도달될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약입니다 즉 다른 모든 언약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언약은 다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 천국 보금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종족과 방원 가운데 증언되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 세대에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예수가 그리토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세상 보금화를 당대에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당대 땅끝이었던 스페인과 로마 황실에게까지 보금을 전했고 그 모든 열한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하면서 예수가 그리토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가 곧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토의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을 보금화하고 온 세상을 보금화해 나아가므로 세계 보금화의 과업을 완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 보금화의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의 보금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보금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샬롬 하우스에서 성경의 전도 방법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보금화하고 그 나라를 보금화하고 열방을 보금화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하 아멘 아멘